조금만 더 가까이 가야지 너무 가깝습니다 안 나오는 거 같은데 바닥에다 뿌려보세요 근데 애가 너무 너무 안 나오면 좀 푸시고 깊지 안 나오면 좀 살짝 더 아 진짜 이번에 사빠지 딱 끝났으면 좋겠다 더 안갈게요 갈아내야 될 것 같은데 손? 벌써 뭔가 금감개 일단 뿌려보세요 저는 마음이 띄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띄었습니다 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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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